트리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는 타입에 따라 이미지 형태의 버튼과 버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HTML에서 인프 태그의 타입 버튼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팔레트에서 트리거라고 검색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 같은 경우는 라벨이라는 영역에다가 버튼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OK를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F12를 누르고 해당 트리거를 찍어보면, 인프 타입 버튼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프로퍼티의 트리거의 타입을 변경해서 어떤 구조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버튼이었고요. 이미지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나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렌더 타입을 앵커로 변경해서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트리거를 찍어서 보면, A 태그와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者은 이친와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 침내의 침내의 다음은 렌더 타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